기출보고 문제 3회입니다. 다음은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입니다. 변수 X에 5를 입력하며 출력되는 결과를 작성하죠. X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가져왔었을 때 X라고 하는 부분은 X 변수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5번을 입력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5라고 하는 부분이 스위치 케이스에 들어갔을 때 케이스 1도, 2도, 3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값, 디폴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선택 오류가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이 아닌 문제 상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살펴봐 주세요. 2번, 회원 대여 테이프 테이블을 참고하여 아래 질의 결과를 작성하시오. 셀렉트 회원 성명과 회원 전화번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검색할 건데요. 기준이 되게 되는 부분은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입니다. 이때 회원의 회원번호는 대여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대여의 회원번호와 일치하게 되며 그리고 테이프의 번호는 T3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실제적으로 저희는 대여 테이블부터 갔을 때 T3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 하나, 둘, 셋이죠. S4, S3, S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갔었을 때 저희가 순서대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S3, 그리고 S4, 그리고 S1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검색하게 되는 부분은 이 회원번호들의 어떤 거죠? 성명과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번 이렇게 되게 되죠. 체크를 해줬을 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렬을 따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원한대로 이 숫자를 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들만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답에는 이동국 333-3333 그리고 박찬성 그리고 444 4444 그리고 다시 또 이동국 111111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번째로 여기서 위쪽에다가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이라고 하게 되는 제목구분을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안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줄을 치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얘기도 하는 부분도 계시는데 그런 일은 없으십니다. 출력불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정상적으로 출력했을 때 이렇게 필드에 대한 제목까지 표로써 만들어주는 게 맞긴 하겠지만 안쪽에는 내용만 쓰셔도 그렇게 크게 무방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테이블에 속성을 추가하기엔 지리이다. 빈칸에 알맞은 명령을 적어 지리를 완성하시오. 현재 마찬가지로 얼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커스텀으로 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번에는 그냥 add 추가를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이제 add라고 하는 걸 추가한 상태에서 colum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죠. 현재 안쪽에 보시게 되면 9와 11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 꺽쇄라고 하는 부분 있죠. 9라고 하는 부분과 11 정확하게는 이제 이 부분은 XOR입니다. 9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진법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다 쓸까요? 자 9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면 0 0 0 0 1 0 0 0 1이 되고 11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0 0 1 0 1 1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부분을 XOR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XOR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를 때만 1이기 때문에 같을 때는 다 0으로 끝나게 되며 서로 다른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5번에 RSH, Rlogin, 텔렛의 보안이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면 포트 번호는 22번을 사용하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미 텔렛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부분은 정답은 SSH였습니다 6번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맞게 나열하시오 여기 나와 있었던 연산자 중에서 제일 먼저 연산이 얘기 되는 부분은 산술연산자입니다 방금 위쪽에서 문제를 풀었다시피 저희도 숫자를 진서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었죠? 관계입니다 문제에서는 연산자, 관계연산자가 없었죠? 관계연산 후 한 다음이 어떤 거죠? 논리연산을 하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입니다 사망연산자인데요 조건을 물어보게 되는 부분은 조건 참 거짓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 1이라고 하는 부분과 2라고 하는 부분이 컸을 때는 1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를 출력해라 자 1이 더 크지 않죠? 그래서 거짓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8번입니다 자반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나서 한 칸 엔터를 쳐준다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답안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띄워서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포함하며 주로 개발의 완료 단계에서 수행되는 검사는 개발의 완료 단계에서 수행되는 검사는 저희는 인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의 명령 중 DML 명령어를 모두 고르시오 DML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먼저 골라볼 건데요 순서대로 했을 때 인서트 그리고 이쪽에서는 크리에이트 아니고요 세이브 포인트 아니고 얼터 아니고 그랜트 크리에이트 아니고요 커밋 다음에 셀렉트가 남게 되겠네요 정답은 인서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셀렉트였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2진수의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알고리즘의 빈칸 1과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결과 2를 쓰시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실행되고 있는 오른쪽 코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을 1번으로 옮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결과를 또 작성을 해주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재 반복문이라고 하는 부분 숫자가 이제 입력돼가지고 이 진법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배열을 입력했었을 때 배열마다 숫자를 곱해서 계산을 한 뒤에 더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 0 1 1 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얘는 2의 0승과 얘는 2의 1승과 얘는 2의 2승과 얘는 2의 3승과 얘는 2의 4승을 곱해주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0을 곱하게 된 부분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남게 되는 이 부분이죠 1과 2와 그리고 16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처럼 저희가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와 4와 16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이 부분을 코드에서 나오는 부분을 알고리즘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상에서 반복문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번에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k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는 여기 안쪽에서도 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와 있었던 이 부분에서 이쪽에 나와 있는 배열만큼을 계속 곱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제곱으로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꾸게 되면 n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n에다가 더하기 지금 나와 있었던 이 배열이 여기서는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배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b라고 하게 되는 배열에다가 똑같이요 곱하기 2라고 하는 부분을 네 제곱하게 됩니다 제곱 근데 이게 이때 제곱으로 어떻게 하게 됐죠 4-i만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현재 나오게 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5였었구요 5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4까지 가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계산하게 되는 부분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을 하게 되는 실행 결과는 몇이었다구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2가 되게 됩니다 어 처음부터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흉소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에서 코드표로 변신하게 변경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출력되게 되는 부분 반복되게 되는 부분 이 반복 처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주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죠 현재 지금 피넘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요 200이라고 하는 부분과 300이 나오게 됐을 때 피넘에다가는 넘버 1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넘에다가 피넘 플러스 40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부분은 200에서 40을 더한 2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넘버 1을 다시 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 사라지고 나서 300이 들어갔고 300에서 50을 빼게 된 부분 250이 나오게 되겠죠 어디다가는요 바로 넘버 2에다가는요 반복문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공간은 남아있는 부분에서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넘이라고 하는 거 1에는 242 그 줄 바꿔서요 넘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2에는 25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프린트에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13번입니다 다음 자바 언어로 짝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0부터 10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짝수일 경우다 라고 하는 분이 나왔네요 저희는 이 부분에 이제 출력하게 되는 이 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썸에다가 출력만 더 합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 i라고 하는 부분이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i가 수가 돼서요 합은 합 플러스 수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14번입니다 osi 7계층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완성하시오 1번은 이것은 사용자 또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다 1번은 응용계층이네요 자 2번은요 물리적 매체 등을 사용하면 비트 흐름을 전송하면 물리적 정기적 명세를 정한다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긴 했죠 자 물리계층입니다 자 3번은요 패키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경로를 최적화해 최적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우터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4번은요 노드와 노드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위의 계층이 물리계층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자 5번은요 이것은 데이터의 편한 압축 암호화를 담당한다 표현계층이죠 OSI 7계층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물어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5번입니다 웹과 비동기적 데이터 교환 및 조작을 위해 사용되며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하여 웹페이지의 일부만을 수정할 수 있는 것 웹페이지의 일부만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AJAX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AJAX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AJAX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6번 스튜던트와 스코어 테이블을 결합하여 리절트를 출력하기 위한 명령을 완성하시오 현재 지금 SQL문을 보시게 되면 셀렉트 스튜던트 그리고 여기 넘버 스튜던트의 S네임 그리고 스코어 스코어의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과 이 두 가지를 했었을 때 조건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두 가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마 스코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일치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출력하게 되는 부분 합쳐게 되는 부분을 표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조건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 들어가냐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반적인 조건은 웨어였었습니다 17번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용어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 또는 성질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이것이라고 하고 개체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합니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 또는 성질을 저희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선으로 표시하게 되는 이 연관성을 저희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버전에 따라서 이름을 갖게 되는데 7.0은 누가구요 8.0은 5래요 9.x는 파이였습니다 19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모델링 단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건 요구조건 분석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이제 개념적 설계 그죠 그럼 논리적 설계 그리고 물리적 설계 였었습니다 20번입니다 윈도우 10에서 다중 디스플레이 사용 시 보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윈도우 다중끼리는요 PC 화면만 확장 복제 두 번째 화면 화면을 이제 모니터가 여러 개 있었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을 바꿔주게 되는 부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쓰게 된 단축키는 윈도우키 P 였습니다